국립대구박물관이 국가지정문화재인 금동불세점에 대한 조사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존과학장비를 활용해 불상의 겉과 속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재질과 제작기법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이 전시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구미선산 금동불세점 국보 182호 금동열의 입상을 비롯해 국보 183호와 184호인 금동관음보살 입상을 보존과학장비를 활용해 조사했습니다. 금동불세점은 우리나라 고대 불교조각을 대표하는 불상이지만 지난 1976년 최초보고 이후 심층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불상의 겉과 속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재질과 제작기법 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의 구조가 아니라 이 세 점의 불상을 통해서도 그런 기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 이제 이런 조사들이 되면 조금 더 그런 어떤 주조 방법에 대해서 세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 기본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금동불의 과학적 조사에서는 각 불상의 비파계 조사 결과를 수록했고 3차원 정밀 촬영을 실시해 불상 구조를 실측 도면으로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구성과 계측치를 처음으로 제작했고 유관으로 구별이 어려운 표면 관찰은 현미경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금동불의 주 성분은 모두 구리, 주석, 나베, 삼원계 청동이며 입술은 수은이 검출돼 진사나 주로 채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부 금동불에 대한 고찰에서는 국립박물관 불교 미술 전문가들이 고대 불교 조각사에서 이 불상들이 갖는 의미를 다뤘습니다. 시기가 비슷한 다른 도상과 비교한 뒤 과학적 조사 내용을 덧붙여 제작 시기를 추정하고 실측 도면과 전개도를 실어 이해를 도왔습니다. 열해상은 통일신라 시기 8세기로 오게 되고요. 다른 금동관음보살 2점은 지금 7세기 신라대의 관음보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100년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그 시기부터 어떤 중요한 삼존불의 형태로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들을... 보고서에 수록된 금동불 3점은 6월 13일까지 열리는 국립대구박물관 특별전, 빛의 과학, 문화재의 비밀을 밝히다 해서 연구 성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